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뮤지컬 배우 민혜혁입니다. 제가 오늘 선곡한 곡은요. 윤신덕 선생님의 사이찬미라는 곡입니다. 오늘은 조금 과감하게 정말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정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봤습니다. 안파난 광야에 하늘을 잃게 하늘을 잃게 하늘이 가는 곳 마지막 일곱 번째 무대 뮤지컬 배우 민혁입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요. 윤신덕 선생님의 사이참이라는 곡입니다. 1920년대 그때 일제감정기 때 발표가 되었고요. 그 당시 또 국민들에게 굉장히 힘을 주었던 또 한 사람 윤동주 시인이 떠올랐어요. 저 민혜혁이 그리는 인간 윤동주 그리고 사이찬미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. 죄수번호 645 면회 동주씨 몸은 어때요? 나는 잘 지내요. 내 걱정은 마세요. 동주씨 동주씨가 시인임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. 계속 시를 쓰세요. 아니요. 제가 이곳에서 시를 쓴다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. 그렇지 않아요. 동주씨의 시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있어요. 그러니 계속 시를 쓰세요. 미안해요. 면회 시간 다 지났다. 이제 그만 나와! 동주씨!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! 동주씨! 시를 꼭! 시를 꼭 빌려주세요! 나으러 가세요! 동주씨! 동주씨!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평화나의 쓸쓸한 것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원 별 하나의 어둠! 어머니! 동주야, 그곳에서는 잘 지내니? 보고싶다! 어머니! 어머니! 내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대이냐 너의 가는 곳 그대이냐 험악한 구애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이 세상이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이 생들아 너 찾는 것을 서로 서로 동주야 시를 읊어봐라 시는 창피한 게 아니야 절대 시를 부끄러워하지 마 동주야 멋진 시 한 수를 뽑아라 동주야 동주야 진짜 듣고 싶다 너의 시 진짜 듣고 싶다 너의 시 그대이냐 그 운명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 세상의 것은 너에게 없니 너 죽은 후에 모두 다 모두 다 모두 다 모두 다 모두 다 이 세상에 없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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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 못해 눈물 못해 이 세상이 다 죽으면 그 안일까 그 운명이 모두 다 같도다 이 세상이 다 죽으면 그 안일까 그 안일까 그 안일까 나는 나 나는 무엇을 나는 무엇을 내 무엇을 찾으려 가고 아 아 삶의 열중아 가려나 인생아 너는 갈 위해 춤추는 차도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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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